아유 먹긴 놈이 화낸다더니 빨리 당신도 청소해 나 힘들어 나한테 청소하라고 야 김민정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화난 사람이 누군데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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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랐냐 잘났어 웃기고 있었지만 아이고 멍청이 바보가 아이고 자존심 자존심 나한테 세우지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고은민정씨 욕하는 거야 욕을 할 줄 알아요? 욕실컨하고 이제 좀 화 좀 풀리셨나? 근데 남편은 대체 어디 간 걸까요? 당신은 나 없이 좀 있어봐야 돼 어디 고생 좀 한번 해봐라 화내소 나갔나? 해리아 아빠 어디 갔을까? 비미야 저도 어디 갔을까? 어 내가 인심 썼다 인심 썼어 아휴 미운 마누라 떡 하나 더 준다 자 받아 자 뭐야? 아니 아까 너무 불편해길래 편한 거 좀 샀어 편하게 해보라고 언제 또 봐봐 나도 미안해 나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나도 많이 반성했어 아휴 미운 마누라 떡 하나 더 주인공 명치 없네 하하하 이게 옷이야? 원피스? 트레이닝 뭐 네? 연습할 때 불러도 되잖아 여보 내가 언제 불러줬는지 봤어? 아니 아까도 내가 쓰레기 쓰라고 그랬잖아. 아니 어떻게 당신이 형 나한테 이럴. 사랑의 이후라고 사온 건데. 어머 어머 세상에. 나는 답답해 하길래 모무줄 아주 편안하잖아. 아니 거무수 치마 월남 치마 어떻게 됐어. 아니 거참 그거 사다 줘도 구박이 내고. 아니 이거 진짜 힘들어. 여보 난 배우야 배우. 날 편히 입어본 적이 없어. 아니 싫어 싫어. 편하잖아 이거 어디서 이게 한 옷이야. 이걸 입고. 아니 뭐 꺼풀이를 줘 생각. 그랬으면 내 편함을 좀 용서하겠어. 어딨어 이렇게. 10시야 나 잘 거야. 난 내가 피부가 더 중요해. 이거 이런 것보다 나는 지금 자야 돼. 아우 정말 어떻게 나야 그렇게 해서 몰라. 나 이렇게 센서는 몰랐어. 미미야 너 누구 편이니. 이번에 진짜 아빠 잘못 없다. 너 나 이거 왜 이래. 너 나 그거 내 말이야. 난 이거 어칽을 날까.